안녕하세요 위션메르입니다. 오늘은 탁상용 제품인 카펫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카펫의 디자인은 놀라울만큼 얇고 스타일리시 합니다. 컴퓨터와 함께 어디서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.5미터 높이에 떨어져있는 태그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. 버튼 하나로 전원 및 판독 모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적외선 감지 기능으로 보다 빠르게 태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제품에 있는 터치패드를 사용하여 간단히 태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. 모드 스위치로 vcp와 hid 모드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활용 예시입니다. 다음과 같이 탁상에 두고 사용하거나 벽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무선넨을 지원하는 버전도 제공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엔 새로운 제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과 번호로 연락주세요. 네요. 다음은